아니 근데 민영배 의원이 뭐라 했네요 자기는 이제 소방차에 비유를 했어요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에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다 민영배 씨는 가면 안 돼요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어 이분은 아니 진짜 본인이 왜 소방차지?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막 화가 나는데 그 왜 좀 비유하는 게 항상 이렇게 약간 좀 구립니까? 그렇지 않나요? 정청래 같은 경우도 그때 뭐였죠? 무슨 뭐 아주까리 기름인가 뭔가 희한한 얘기를 하지 않나 또 갑자기 또 왜 소방차가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상합니다 그냥 이분 보고 하는 얘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뭐 급한데 뭐 이게 웃긴 게 이런 거잖아요 난 이 얘기를 들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은 소방차가 아니지 소방차는 불을 끌어가지만 이 사람은 불 질르러 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방화범이시죠 방화범이시기 때문에 이건 본인 소방차로 비유하신 거면 잘못 비유하신 거고요 진짜 민주당은 소방차가 맞는데 진작에 해체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빨간불이라는 거 자체가 제가 보는 생각이 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본인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갔다는 걸 자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위법이라고 했던 것을 본인 스스로 자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방차도 아니고요 빨간불이 보이시면 좀 멈추세요 국민의힘이 빨간불을 켰잖아요 국민들도 빨간불을 켰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는 게 맞습니다 본인은 소방차 아닙니다 물이 나와야 되는데 돈봉투가 나오는데 장농에도 돈이 있고 너무 좋죠 어딜 가나 돈이 계속 쏟아지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보면 대본에도 두 번째 주제만 하더라도 지금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제가 말이나 되냐고요 노동착취 아닙니까 이 정도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야 심지어 왜냐하면 또 대한민국의 교육을 감사하는 교육위로 민영배 의원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울프레마트민도 민영배 소방차라니까 화재 현장에서 도망가는 소방차 이렇게 남겨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